이번 순서는 한 주간의 문학의 소식을 딱딱 풀어서 딱풀? 아니잖아 울산 저널 시민기자 유재봉님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편식 안 하고 제대로 보여주실 거죠? 그래서 아마 준비된 자료를 보시면 다시 한번 볼까요?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울산 시민들이 함께 즐길 어떤 일단 지난주 전시 설명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좀 전에 전은수 최 의원도 울산의 기후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울산의 기후위기 관련 전시였었는데 저는 이 전시가 울산만의 기후위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나아가서는 세계의 기후위기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볼 수 있었던 전시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전시는 지금 끝났고요 지금 현재는 부산의 민주시민공원 특별기획실인가에서 전시 제목 말씀 안 하셨어요? 전시 제목은 식민지구라고 2024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약 30점 정도의 작품이 걸려있고 정확하게 25점이 걸려있고요 30명의 작가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부산, 울산 그리고 광주에 있는 작가님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기후위기와 관련된 영감받을 수 있는 작품들이 많았다 그리고 이미 울산은 끝났지만 부산에 가면 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제가 이 전시를 보면서 한 작품 한 작품 보면서 이렇게 하나 보고 옆으로 하나 보고 옆으로 가고 하실 텐데 하나 보고 옆으로 가기가 어려운 전시입니다 한 점 한 점이 다 하나 보고 조금 더 보고 가야지 아니면 다 보고 나서도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어서 또다시 둘러보고 되는 그런 전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어서 사진으로 하나 더 남겼네요 2024 식민지구에 있는 작품이죠? 네 맞습니다 그중에 한 작품인데요 정봉진 파나가님이 그린 작품이 있고 제목이 가시 문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캔버스라고 해야 되나요? 캔버스가 하얀색 수위거든요 수위 위에 저런 작품을 그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더 특별한 느낌으로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 작품 보니까 또 하나 생각나는 거는 관람객 중 한 분이 제가 좀 전에 한 점 한 점이 쉽게 못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저 작품 앞에서 거의 한 10분이 아니고 20분도 넘게 한 자리에 서 있었던 것 같죠 발걸음을 못 옮기시더라고요 저 작품 보시고 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번 주의 전시인데요 제일 먼저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장생포 애니메이션 영화제인데요 8월 14일부터 하니까 이번 주 수요일이죠 8월 17일까지 있습니다 울산에 N1 고등학교가 있죠 N1 고등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애니메이션이 산업화 되었다고 아직까지 하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장생포 문화창고에서 있는데 저는 두 가지 작품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GV를 하는 작품인데요 안타깝게도 여기 보시면 오후 4시에 시작을 합니다 소극장 W 문화창고 소극장 W GV가 감독과의 만남이죠 네네 감독과의 대화 감독과의 대화 만남이나 대화 알겠습니다 소중한 날의 꿈이라는 감독 안재훈님 그 다음에 감독 그 다음에 스트레스 제로라는 애니메이션 감독 이대희님 작품 상영시간은 약 90분이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감독과의 대화 약 30분 정도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금 벌써 한참 시작했죠 울산 서머 퍼스티벌 제가 어제 저녁에 보러 가라고 알려드렸는데 혹시 보러 가셨나요? 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표 없어도 됩니다 현장 접수에서 가서 보는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매진이라고 하는데 현장에 접수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월 12일, 13일, 14일까지 더 볼 수 있고요 아직까지 종합운동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일 날은 울산 MBC에서 생중계? 네 생중계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뭐 유명하신 분들 많이 나옵니다 유명하신 분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중구문화의 전당에 있는 8월 22일이면 다음 주인데 죄송합니다 잘못 넣었네요 하지만 미리 알려드릴게요 중구문화의 전당에서 렉터 콘서트 조우라는 걸 하는데요 최근에 울산에서 모 카페에서 아 네 클래식 관련해서 약간의 설명을 곁들여서 안내를 잠깐 해주는 게 있죠 그거를 중구문화의 전당에서 벌써 일찌감치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세 번째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고요 아마 벌써 예매는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렉터 콘서트 조우라는 거고요 이번 주제는 여행과 관련된 주제를 오 재밌겠네요 네 저녁 7시 30분이고요 저는 저게 좀 땡기네 확실히 저는 보는 거 보고 듣는 게 좋아 웬슬로 이거 듣는 쪽으로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만족스러울 거라고 네 고맙습니다 했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리고 뭐 계속 반복되지만 다 안 보셨잖아요 저기 서덕출 포니 보셨어요?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2주간의 여름 효과가 있었지만 안 보셨잖아요 이런 분들처럼 아직도 안 보신 분이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알려드립니다 박물관에서 서덕출과 포니 전시회가 있고요 동구에서는 매그넘인 파리 부산에서는 로버트 카퍼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좀 전에 좀 전이랑 관계없이 울산 도서관에서는 정문 바로 오른쪽 옆에 있는 전시실에서 방구천의 안각방 은하영토전이라고 특별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9월 8일까지 전시 기간이 길게 여유가 있죠 네 그리고 다음은 네 이거는 아마 보셨지 싶은데 네 8월 31일까지 연장 전시하고 있습니다 울산 노동역사관에서 정봉진 2일 꿈 3 그리기 네 아까 2024 신미지구전에 나오셨던 그 작품을 그렸던 작가님의 일대기를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슬또아트에서 동구의 슬또아트에서 있는 건오신 개인장 네 그리고 범사업에서 있는 갤러리지엔 시나브로라는 단체전도 있고요 시나브로 욕 아닙니다 네 저 밑에 이재봉이란 본인이에요? 제가 이거 휴가 전날에도 요 전시회를 소개해드리면서 아 우리 방송에서? 네 같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니고요 포항에 있는 조서를 하시는 작가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하시겠지 네 그리고 중국 문화의 거리에서 아트스페이스 그룹 이은 개인장인데요 이번에 아마 첫 전시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나운용 다석일이라는 전시회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같은 중구에 약간 한 블록 정도 떨어진 곳에 갤러리 아료소에서는 정안용 작가님 개인전 네 낙원이라는 주제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벌써 시작을 해 오늘부터 시작했는데요 남구에 있는 갤러리 큐에서 박영희 작가님 개인전 어떤 작품이죠? 제가 오늘 가서 보고 오고 싶었는데 아직 못 봤습니다 L-O-O-O-K 나 그럴 줄 알았어요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가서 팥빙수를 먹어보시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강원재용 네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했으니까 패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이 부족한데 이거는 꼭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울산 시민연대 교육관에서 있는 울산 공공교통에 대한 강연회인데요 트램과 관련된 근데 트램만 다루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스페셜 게스트 이런 분들 좀 데리고 나오고 이렇게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